북카페 요즘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는 편안한 분위기의 북카페가 유행이다. 이런 큰 북카페들은 대부분 출판사가 직접 만든 곳이다. 특히 서울 북카페는 하루 평균 400에서 500명이 찾아오는 인기 카페이다. 이곳에서는 책장에 있는 책들을 마음대로 골라 읽을 수 있고, 서점보다 저렴하게 책을 살 수도 있다. 잠이 안 오는 밤에 갈 수 있는 24시간 북카페도 있다. 출판사가 북카페가 만든 이유는 도도 때문이 아니고 출판사를 홍보하고 독자들과 직접 만나기 위해서라고 한다. 출판사 북카페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욱 편안한 문화 공간이 되기 바란다. 출판사입니다. 방역지원 actic